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야산 및 밭뚝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순들이 무수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은 줄기의 하얀 솜털처럼 잎 뒷면 보십시오. 잎 뒷면에 호박잎처럼 까칠까칠한 돼지감자 새순입니다. 돼지감자 하면은 보통 덩이줄기를 생각하죠. 그런데 덩이줄기는 늦가을에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요즘철 이렇게 5월 요즘철에는 바로 이렇게 어린 순과 잎을 채취를 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별미 중에 별미이고 아주 요즘 제철 나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눌린 성분은 천연인슐린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의 특효입니다. 요즘철 이렇게 봄철에 어린 순과 잎을 채취해서 나물로 꾸준히 3개월 이상 먹었더니 바로 당뇨에 크게 효과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요즘철 5월 달에 이 돼지감자 새순과 잎 채취해가지고 나물로 무쳐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두고두고 묵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먹어보면 호박잎 같은 비슷한 그런 식감이 나고요. 그 돼지감자의 독특한 맛, 향이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천연인슐린으로 통하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아주 당뇨의 특효인 이 돼지감자는요.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당뇨의 특효이고 또 당뇨의 경우 열량을 제한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요.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걱정까지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비만,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도 드시면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요즘에 제초제 농약을 뿌린 데가 많습니다. 하니까 그런 데서는 절대 채취하시면 안되고 깨끗한 곳에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봄나물 새순 중에서 돼지감자 새순 새입이었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